자 그 다음에 64번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시 체류하기 쉬운 가스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N2가 우리가 몇 프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78%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O2가 우리가 산소가 21%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AR,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약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평균 분자량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면 질소는 우리가 N1개짜리가 우리가 14g이니까 2개니까 우리가 28g이 되는 것이죠. 곱하기 0.78 그렇죠? 가로 닫고 더하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1개가 16g이니까 2개가 있으니까 32g에다가 곱하기 0.21 가로 닫고 더하기 아르곤은 1개가 40g이 되겠지. 그렇죠? 40g에다가 곱하기 0.0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약 28.84g이 나옵니다. 28. 그래서 우리가 약 29g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29g이 나온다.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이 29g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기보다 가벼운 것을 우리가 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산소라고 하면 O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32g이 되는 것이죠. 염소라고 하면 하는 것은 CL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71g짜리가 되는 것이죠. 암모니아라고 하면 NH3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14에다가 3을 다하니까 17g이 되는 것이죠. 프로판은 C3개, H가 8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44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29g이 되기 때문에 29g보다도 가볍게 나가는 물질, 이 암모니아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누설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기 중으로 확산이 잘 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방폭 전기기기의 설비에서 부품이나 정션 박스라든지, 그죠? 정션 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풀 박스는 어떤 방폭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BOX,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압력방폭 구조, 내압방폭 구조, 유입방폭 구조, 특수방폭 구조. 여기에서 내압, 그죠? 내압. 적다시 말해서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내압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내압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견뎌낼 내압자를 쓴 것이죠. 내압이다라고 하면 내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내압이다라고 하면 방폭 구조 자체에서 내부에서 우리가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폭발한 화염이 외부로 우리가 전달되지 않는 한계의 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내압방폭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폭 구조의 종류에도 압력방폭 구조, 내압방폭 구조, 유입방폭 구조, 안전정방폭 구조, 본질안전정방폭 구조, 그 다음에 특수방폭 구조, 그 다음 몰드방폭 구조, 이 같은 형태가 우리가 자주 문제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니까 우리가 기어로 표기할 때 압력을 P라고 이야기하고 내압을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하고 유입을 O라고 이야기하고 특수를 우리가 S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pressure, 그죠? P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유입이다라고 하면 O일, 그죠? 기름이 되니까 여기에서 U자는 기름 U자입니다. 기름 U자, O일, 그 다음에 특수방포, 특수Special 그러니까 여기에서 S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내압이다라고 하면 T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T라고 하는 이 약자가 이게 내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증 방포구조 같은 경우에는 E라고 표기하는데 이 E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안전증이다라고 하는 용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본질 안전증 방포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IA 또는 IB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본질 안전증에 관련되어 있는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선박스라든지 풀박스와 같은 방포구조로 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 박스 자체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내압 방포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65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 박스 자체를DA가 될 것입니다. 너가 맵불포구조에 해당 Alexandra 카 psychedel그만 하며 당신이 찾ка remindedonsense 아멘